세계로 뻗어나가는 경북교육청의 K-EDU 세상 모든 아이가 꿈꾸고 미래를 희망할 수 있도록 2024년에도 경북교육청의 따뜻한 교육 나눔 현장은 계속됩니다. 경북교육청 방문단의 목적지는 한국에서 9,300여 킬로미터 비행기로 13시간 남짓 타야 하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입니다. 이번 방문은 경상북도교육청과 에티오피아 교육부 간의 교육정보화 지원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일정인데요. 반갑게 맞이하는 에티오피아 관계자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이번 방문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먼저 주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경북교육청 임종식 교육감이 직접 방문 목적과 일정을 소개했는데요. 사실 경북교육청은 그동안에도 각 학교에서 사용을 다한 컴퓨터를 수거해 재자원화하고 이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해 왔습니다. 이런 사업은 해외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교육 시스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하는데 정보화는 굉장히 많거나 7단계 정도의 과정에 걸쳐야 되는 그런 업무적인 부분을 거의 두 단계까지만 간소화되는 데에서 저희 업무적으로 굉장히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역에 있는 어려운 저소득계층, 자활참여자들에게 수거를 맡김으로써 그 기간에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파소해 주시면 좋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일하면서 너무 기분 좋고 전 과정의 의미가 너무 남다르다는 생각입니다. 본격적인 일정의 첫 방문지는 6.25 참전용사 기념공원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견한 나라로 우리와의 인연이 깊습니다. 이곳에서 운영되는 한국어학당에서는 참전용사들의 후손들이 우리 방문단을 기쁘게 맞았습니다. 아이들의 멋진 공연에 보답 인사를 하는 임종식 교육감 다음으로 찾은 곳은 에티오피아 교육부 이날 이곳에서 경북교육청은 에티오피아와의 교육정보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디지털 장비 지원으로 양국은 미래를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곳은 임종식 교육감의 특별 강연이 진행된 코테베 교육대학교 대한민국의 현재와 에티오피아의 미래라는 주제로 마련된 강연은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감은 한국의 한국에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존경해 드리는 건국입니다 저는 한국에 참여합니다 한국에서 정말 행복한 관계를 하며 저는 한국의 문화와 드라마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과 한국인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번 사업의 시범 학교로 선정된 아디스 아바바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바로 이곳이 경북교육청의 지원으로 첨단 디지털 교육 공간이 될 곳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번 사업의 시범 학교로 선정된 아디스 아바바의 겔란 남자 기숙중학교입니다. 프로젝트의 두 가지 축은 에티오피아 선생님들을 한국으로 모셔서 디지털 연수를 하고 또 계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한국의 ICT 콘텐츠들을 공유하면서 에티오피아의 ICT 교육이, 디지털 교육이 한국과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두 개 학교에 우리가 디지털 최첨단 디지털 교실을 구축을 해서 이 에티오피아의 디지털 교육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이동하며 일정을 소화하는 경북교육청 방문단 이번에는 현지 중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학생들의 학생들의 학생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추진을 하고 나머지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친근하고 반갑게 맞아준 에티오피아 시민들 덕분에 고마움과 보람이 교차했던 에티오피아 방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경북교육청은 경북교육이 세계 표준교육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